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들을 알아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선 민심을 가늠할 바로미터 중 한 곳인 낙동강벨트 양산시 을입니다. 이곳은 18년 만에 전직 경남도지사들의 재대결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전국 최대 격전제의 표심은 어디로 흐를까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면서 8년 전인 20대 총선부터 양산선거구는 2개로 나뉘었습니다. 양산을은 천성산을 기준으로 동북권인 웅상 4개 지역과 동면, 양주동을 포함합니다. 분구 치러진 2번의 총선에선 양산을은 모두 민주당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20대와 21대 총선 표차는 2%포인트 내 승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9.87%포인트, 지방선거에서 박완수 지사는 33.2%포인트의 표차를 벌여 국민의힘 성적이 좋습니다. 26일 기준 양산을 대진표는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당의혹으로 지역을 옮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진보당 박복렬, 자유통일당 김상구 후보 구도입니다. 특히 현역이자 전직 경남지사인 김두관, 김태호 두 의원 간 18년 만에 재대결은 전국의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산은 낙동강벨트의 한 축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자가 있는 상징적인 곳인 만큼 여야 모두 정치 거물을 내세워서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군수에서 경남지사, 국회의원까지 이력도 비슷한 두 후보의 우위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 두 의원은 교통망과 역세권 개발, 메가시트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신과 세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지키느냐 빼앗아 오느냐 낙동강벨트 양산을에서는 치열한 혈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